당시 파악된 비리총액이 자그마치 10조에 육박했던 각종 비리에 종합한 수만 명의 피해자를 만들어낸 초대형 사기극 2011년 2월 mb 정권의 금융위원회가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순간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mb 정권의 검찰은 수사권 조정 중수부 폐지 등으로 자신들을 옥죄이려는 대외적인 압박과 당시 냉랭했던 여론을 뒤집는 데 있어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여기며 자기 조직의 에이스들만 모여있던 최정예 집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앞세워 2011년 3월부터 성역없는 수사 사회정의 확립 등을 천명하면서 2011년 11월까지 233일 동안 수사인력을 133명이나 투입하여 무려 3387명을 수사한 후 총 76명을 기소했는데 2011년 당시 모든 이들의 이목이 집중된 이 초대형 비리사건에 대해 자신들의 조직의 운명까지 내걸었던 절체절명의 수사였던 만큼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만 1155억원 부산저축은행그룹 포함 총 11개 저축은행으로부터 무려 1805억원이 불법 부당대출된 당시 민간 부동산개발업체 c7으로 대표되는 이강길 일당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당연히 대검 중수부의 수사망을 피할 순 없었고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불과 한 달밖에 안 되었던 2011년 4월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만 1155억원 부산저축은행그룹 포함 총 11개 저축은행으로부터 무려 1805억원을 불법 부당대출 받아내었던 대장동 민간 부동산개발업체 c7 등의 대표 이강길은 대검 중수부로 소환되어 심도있는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재벌들도 고위관료들도 군장성 출신들도 오줌을 지릴 정도로 강도 높은 수사로 명성이 자자하던 대검 중수부에 소환된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이강길은 자신과 매우 밀접한 관계로 맺어진 법인들과 부산저축은행그룹 산하 저축은행들을 연결시켜준 금융브로커 조우영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며 이미 수차례 압수수색과 계좌추정 및 금융거래정보 확보 등을 통해 부산저축은행그룹 관련 자금 흐름에 대해 송금보듯 허니 보고 있을 검찰의 물음에 당시 명백하게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이었던 무려 천억원이 넘는 대출금이 c7 대장 프로젝트 금융투자 나인하우스 등의 쪼개기 대출되었던 정황을 비롯해 이와 관련된 계약서의 문구 하나하나가 기재되고 삭제된 이유까지 설명하면서 당시 금융브로커 조우영의 단순한 대출 알선을 넘어선 적극적인 개입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했고 이미 2010년 중후반부터 지속된 남욱정영학 등의 전방위적 압박으로 대장동 민간개발 사업을 포기한 상황이었던 이강길은 불법 부당대출의 대가로 무려 10억 3천만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챙겨간 금융브로커 조우영과 무려 100억원 이상을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뜯어간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해서까지 허심탄회하게 당시 대검 중수부에 털어놓았습니다.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융브로커 조우영도 대검 중수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고 이미 열흘 전쯤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이강길을 소환조사하여 조우영이 금융브로커로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불법 부당대출에 얼만큼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를 충분히 확인한 대검 중수부였지만 무려 1,155억원 불법 부당대출을 알선하고 이강길 일당으로부터 10억원 이상을 챙긴 조우영에게 당장 쇠고랑을 차게 할 수 있었던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질문조차 하지 않고 당시 구속 중이었던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 김양이 로비스트 윤여성 박태규 등을 통해 펼쳤던 정관계 불법 노비에 대해서만 그것도 김양의 불법 노비 자금 중 일부를 조성하고 이를 심부름했던 조우영이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자행했던 범죄 행위들 중 지극히 일부분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몇 가지 물어보는 게 다였습니다. 심지어 당시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불법 부당대출의 주요 창구로 지목한 특수목적법인 spc들에 대해서도 조우영은 자신이 운영하며 이강길로부터도 용역비 명목으로 불법 부당대출 알설료를 받아냈던 더 뮤지엄 양지 등을 통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자금을 빼돌렸다고 자신이 저지른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자배까지 했으나 이로부터 며칠 뒤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우병우가 발표한 부산저축은행 사태 관련 핵심 혐의자들을 기소했다는 총 21명이 들어있는 명단에서도 심지어 2011년 11월 당시 대검 중수부장 최재경이 발표한 부산저축은행 사태 관련 최종 수사기소 결과에서도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만 1155억원 부산저축은행그룹 포함 총 11개 저축은행으로부터 무려 1805억원 불법 부당대출이 벌어졌던 당연히 엄벌에 처해졌어야 마땅했던 이 범죄행위 속 핵심인물인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이강길과 금융브로커 조우영의 이름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있게끔 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부실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불법부당대출을 무려 1000억원이 넘게 자행했고 이 불법부당대출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spc들 중 일부를 소유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통해 불법부당대출에 대한 알설료를 챙기고 그룹 자체 자금까지 횡령했으며 여기에 부산저축은행그룹조차 당시 서민들의 피땀이 녹아있는 쌈짓돈을 자기들 멋대로 대출한 대가로 무려 100억원 이상을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뜯어갔던 이보다 작은 규모 적은 액수였어도 엄벌에 처해졌던 명백한 범죄 행위들과 이를 뒷받침할 범죄 혐의자들의 자백과 다름없었던 검찰에서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했던 대검 중수부는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이강길 뿐만 아니라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금융브로커이자 불법 로비자금의 조성 및 전달책이었으며 그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spc들의 소유자이자 그룹의 자금까지 불법행령한 조우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보강수사는커녕 기소조차 하지 않고 그야말로 묻어버렸습니다. 이는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2011년 3월부터 11월까지 무려 233일 동안 겉보기로는 엄청난 기록들을 남겼던 대검 중수부의 수사와 기소에 대한 결과 중 수십 수백억대 불법부당대출 케이스들에 대해서도 냉엄한 칼날을 들이댔던 것과는 상반되게 무려 천억이 넘는 대장동과 관련된 불법부당대출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선상 중 일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 또는 누군가들에 의한 고의적인 봐주기 빼주기 묻어주기가 아니라면 다른 그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더라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강길 조우영 등에 대한 부실수사와 기소무마가 하필이면 대장동 불법부당대출권을 포함한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수사총책임자 검사장급인 대검 중수부장 김홍일 최재경 회하에서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을 역임하고 있던 박길배 등 실무검사들을 진두지휘하면서 당시에는 부장검사급인 대검 중수위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사태 수사 중 대장동 관련 수사 등에 대해서는 주임검사를 맡았던 자가 이로부터 10여 년 후인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한 반사 이익을 받으며 고작 0.73% 차이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이라는 것과 당시 부장검사급 대검 중수위과장으로 주임검사를 맡았던 윤석열의 카운터 파트너로 대검 중수부의 매서운 칼날을 피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조우영의 변호인이 바로 이로부터 몇 년 후 좌천되어 지방을 떠돌던 검사 윤석열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특검의 수사팀장 자리에 앉혀주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던 특별검사이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서는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수사 총책임자였던 대검 중수부장 최재경과 함께 50억 클럽 6인 중 1인으로 지목된 박영수라는 것 그리고 당시에는 베테랑 법조기자로서 갈고 닦은 오랜 경험과 인맥들을 바탕으로 부산저축은행 사태 수사전담부서 대검 중수부의 맥을 짚어가면서 과거 대검 중수부장 출신 정관변호사 박영수를 엮어주며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매서운 그 수사의 칼끝에서 구사일 생하게끔 조우영에게 이러한 1등을 계기로 대장동 민간개발 세력의 로비스트에서 우두머리로 등극한 화천대유자산관리 천화동인 등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주범이자 박영수 최재경 곽상도 등 50억 클럽의 돈줄이었던 김만배라는 것입니다 2011년 3월 MB 정권의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지 한 달도 채 안 되어서 대검 중수부를 앞세워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자 본인이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금융 브로커로서 불법 노비 자금 조성 및 전달책으로서 spc들을 통한 자금 횡령 등 온갖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조우영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백방으로 변호사를 알아보는데 여념이 없었고 당시 이강길 일당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던 김만배에게까지 찾아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자 성균관대학교 출신으로 오랜 기간 법조기자를 하며 법원과 검찰 로펌들에 이르기까지 두터운 인맥을 구축해왔던 김만배는 도와달라 살려달라 애원하던 조우영에게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들에게는 직방일 대검 중수부장 출신 정관변호사 박영수를 소개시켜 주었고 조우영의 변호인이 된 박영수와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들 간에 어떠한 말이 오가고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당장 빵에 가도 이상할 게 없던 조우영이 대검 중수부의 문턱을 수차례나 드나들었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를 받기는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조우영 덕택에 무려 천억 원 이상 불법 부당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이강길도 대검 중수부에 소환되어 자백에 가까운 진술들을 했음에도 덩달아 기소조차 되지 않았는데 당시 조우영과 이강길 등 무려 천억 원 이상 불법 부당 대출된 대장동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전담했던 주임검사가 바로 윤석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2011년 이 당시만 하더라도 훗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중심기관이 되는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설립되기 2년 전이자 문제의 법인인 화천대유 자산관리나 천화동의는 만들어지기 한참 전일 뿐더러 남욱 정영학 정재창 등도 대장동 판에서 간신히 이강길을 내쫓고 김만배와 한창 옥신각신 내부 권력 암투를 벌이면서 제대로 된 민간개발은커녕 여기저기에서 돈 구하다가 최윤길 유동규 등과 안면을 트고 자신들의 편으로 포섭하기 위한 불법 노비하기 바빴던 때이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한 주축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재명은 이 당시에는 제5대 성남시장으로서 이강길 등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을 자신과 한창 갈등 중이던 한나라당과 한패라고 여기며 경계하면서 대장동 개발은커녕 본인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성남시 제1공단 부지의 공원화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하지 못할 정도로 당시 mb정권의 국토해양부와 lh 그리고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과반 이상이었던 성남시의회의 협공 속에 고군분투 중이던 시점으로 만약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과 관련된 불법 부당대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를 했다면 거기에 연루된 이강길과 조우 형은 옥살이를 면치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 부당대출 받은 돈을 수년 동안 온갖 곳에 뿌리고 있었던 남욱 정영학 정재창 등도 성취는 못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 무려 천억이 넘게 불법 부당대출된 우리 서민들의 피 땀이 녹아있는 쌈짓돈을 제대로 몰수 회수했다면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발생하지도 않았거나 기어코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우연히도 너무나 기묘하게도 2011년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수사 기소했던 대검 중수부 검사들과 조우영을 변호했던 대검 중수부장 출신 정관 변호사는 이로부터 몇 년 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국면에서는 본인들 또는 본인들의 아버지나 딸 조카 등이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적게는 수억에서 수십억씩 오고 가는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50억 클럽의 당사자로 지목되었고 2011년 이후 수년 동안 이어졌던 검경의 수사에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당시 최고위급 검사들과 이들을 초월한 권력의 오납용이 가능했던 청와대 민정수석 등은 일명 정영학 녹취록 정영학 메모에 빠짐없이 등장하지만 이들은 오늘날 2020년대까지 수년이 지나도록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5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그의 아들조차도 제대로 된 검찰의 수사나 저지른 죄에 맞는 처벌을 받지 않은 반면에 이러한 기가 막힌 일들을 파헤쳐서 보도하거나 문제삼고 지속적으로 다루면 제 아무리 언론사고 기자라고 해도 어김없이 압수수색을 동반한 강력한 수사 대상이 되었으며 심지어는 명예훼손이라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혐의 등으로 구속까지 되는 일들이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지 수십 년이 된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 당시 김홍일 최재경 윤석열의 대검 중수부가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자행했던 법기술의 민낯은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뒷수습을 위해 수년 동안 애썼던 예금보험공사의 끈질긴 추가 수사 요청으로 다시 시작된 수원지검의 수사를 통해서 이강길과 김용철 등은 뇌물공여와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남욱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조우형도 불법대출 알선 명목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이미 이때는 김만배가 대장동 민간개발 세력의 우두머리가 되어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을 그야말로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던 때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2021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무려 10년 동안 계속 더 커졌던 비리를 멈출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을 때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전담한 대검 중수부의 부실수사와 기소무마를 거치면서 김이지스라 불리며 자신의 닷값을 제대로 보여줬던 김만배가 이후 어떤 과정들을 거쳐 결국에는 대장동 민간개발 세력의 우두머리에 올랐는지와 김만배 일당이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등을 대상으로 얼마나 집요하고 섬세하게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불법 로비를 벌였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정영학 녹취록 정영학 메모와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 등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명징한 증거들과 각종 뉴스 기사들을 바탕으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어떤 식으로 불거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경력 부탁드립니다